자, 조곤씨, 착합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포즈 깔끔한 포즈 안 하잖아요 뭐야, 우리 집에서 뭐야, 우리 집에서 오, 땀 크네요 왔어요, 왔어요 그녀랑 타랐습니다 그냥, 그냥, 그냥 왔습니다 착합, 왔어요 자, 다가가세요 조곤씨, 다가가세요 여자친구예요, 여자친구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인사면 안 돼요, 조곤씨 이렇게 인사면 안 돼요 여자친구예요, 여자친구한테 누가 그렇게 인사해요 네, 다같게 말해줘야죠 오,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아니, 마지막,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, 누가 여자친구한테 오셨어요, 이래요 아니, 마지막 부분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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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쓱 보고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오, 오 그러고 나서 머리 숙이고 머리 냄새 맡는 거예요, 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말해보 되는데 아, 저어 진짜 제가 하면 ε 하하하하하하하 Pose 열심히 틀 מת 하하하